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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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갖고와 어?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아 열안 나오는거 아니겠지 제발 또 넘어가지마라 이거 아이 플러시라도 에이스 나 뭐 이거 넘어가 아 아 나 솔직히 나 오늘은 솔직히 얘기해서 실력으로 했단 얘기를 못하겠어 지금 파리템으로 와도 존나 말도 안되는걸로 찍어 올라오고 막 빨리 막 그냥 가는데로 막 플러스 쳐맞고 앉았으니까 이건 난 솔직히 뇌실력으로 여행이 아니라서 반대로 좋아 나도 이렇게 우린 좋은 날이 있구나 아야 보드를 읽어야 돼 보드를 읽어야 돼 잠깐만 이거 놀 때가 아니야 보드를 읽어야 돼 보드를 아 아니야 이거 퐁랑퐁랑이야 이거 징검나리 보드 좋지 않아요 줄을 못합니다 아이씨 눈빨 존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면 안가지 에이스 3 넘어갔다 왜이렇게 미큰 이상한 플레이를 자꾸 하지 올인 나오겠죠? 고맙습니다 내꺼다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콱쾅 아냐아냐 벌써 이러면 안돼 미안해라 또 또 또 넘기게 생겨서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콱쾅 아 미안하러 으흐흐흐흐흐흐흐 저번에도 내가 농겼따 arrival 왕이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 안되요 1억 4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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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요기 3백 나 4백 가게 아 나 이거 팟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 레이스 나온 상황에서는 애매해 팟 너무 커 아 반팟만 넣었어도 되는데 왠지 올인하고 싶게 이렇게 딱 그렇지 아 콜만 한다고 왜 무슨 의미가 있죠 콜만 한다고 살려서 뭐 살라고 아 무슨 의미가 있죠 1등이야 예스 다 뺄죠 예 다 뺄죠 예 다 뺄죠 아직 하나 더 먹어야 돼 얘가 딸 애들 거 먹으면 오이 뭐 결과적으로 나는 리크하니까 도박 가나요 도박 가면 1등이 2등이 바뀌는데 요기랑 싸우는게 낫죠 셋이 싸우게 냅두고 나는 기회가 있어서 딱 먹으면 되니까 너 몇명 시켰냐 벌써 11명이요 한번 싸워볼까 아 근데 너무 리크하다 가고싶어 내 감히 얘기해주고 있어 잘못된건가 내 감히 얘기해주고 있어 자 포기할 것 같아 이커티가 있거든 이게 침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가고싶다고 했잖아 침 많은 사람이 여유 그래서 좀 더 굳히기 굳히기 좋아 폴더 하겠죠 난 레이스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나도 콜마 나도 콜마 보도 보자 레츠고 레츠파티 킹킹킹킹 왜냐면은 여기서 뻥치면 안될 것 같아 또 너무 뻥이 많으면 안돼 또 맞았다고요 이래 버린다고 야 이새끼는 맞으면은 약간 숏하게 치는게 있어서 얘가 맞았네 근데 우회성 이새끼 텐같은거 맞았나본데 저hou 좋아 잘어 아이고 착해라 뭐야 키맞았네 이새끼 안맞았네 포드 포드 아..잠깐만 포드 포드가 의미가 없는데 이새냐하면 레이스인데 어우 늦게 빠졌어 얘네 마음은 빨리 정리하고 싸우자 politicians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0.5비나서 포기해라 그냥 너도 그냥 포기해라 하려면 넌 올인해야 된다 올인한다고 아니면 포기해라 그걸만 아니야 진짜 결과적으로는 흐흐흐 어허 나 오후 피해 흠 아닌데? 다 나오세요 얼마나 이래? 8.7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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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갖고와 갖고와 어?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아 시발 진짜 운빨 존맘 게임 진짜 이씨 가져가 가져가 에이 나이씨 체크해 그러면 가져가 가져가 어? 아이씨 길리 좋다 다시 가져오면 되지 뭐 잠 깼어 잠 안와 아 분노계지 상승했어요 들어와 너라도 들어와 안 들어온 게이든? 아 심리싸움이야 이제 ㅋㅋㅋㅋ ㅋㅋㅋㅋ 내일만 심리싸움이야 심리싸움 오버플레이 하는 사람은 여기서 지는거야 아우 쎄어쉐 보조 어정쩡하조잉 우정쩡하조잉 나이스 배 어 우정쩡하조잉 체크해 있으면 얘가 졌다 근데 흐흐흫 치는게 나 자 나는 이 싸움에서 잠깐 빠져도 되죠 엔티브 얼마 됐다고 체크하기 딱 좋은 카드에요 그렇지 맞았어 맞았어 홀한다고? 나와라 얍? 설마 설마 플러쉬는 아니겠지 설마 플러쉬인가? 설마 팔은 절대 안맞은거 같거든요 야 다 태워 레가 플러쉬 다 나왔다 개 뻥카라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보여줬어 열받으라고 하하하하하하 저 는 낙킹맞겠다 저 는 낙킹 플러쉬 나온다 멘탈 부수자 뭐 팔? 팔? 팔이겠나? 뭐 팔이겠죠? 뭐.. 제가 저렇게 치는 꼬라지 보니까 체크 이거 넘어가는 거 아냐? 이거 플러시 쳐맞아가지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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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졌지? 안녕 재식이 존나 킹받겠다 진짜 나 존나 악마인 거 같아 여러분 진짜 전 악마 같은 놈인 거 인정할게요 멘탈 진짜 바사닥 바사닥 응 나 너 치였어 이지락 해버렸어 아니 얘가 잘 치워서 그래요 못 치는 년수는 나 이렇게 행동 안했어요 상대방 솔직히 리스펙트 해서 블러핑을 친 거예요 상대방 홍보색 게임은 진짜 안합니다 핸드 골개 해버렸어 их 아 근데 잘하는 거라서 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서 멘탈 부슨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 무시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반대로 저 리스펙트 한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장치형은 싸가지 없이 게임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반대예요 상대방을 리스펙트 했기 때문에 샷킹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도 내가 이기기 때문에 반대로 리스펙이였다는 청일티비 안해놓고 다니는게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그건 맞아 상대방이 잘 못쳤으면 호그새끼였으면 진짜 리레이스 안했어요 아 시발 나 맞았어 못참아 이지랄해버린 애였으면은 나 존댄겁니다 안그럴거 같아가지고 리스펙을 해줄래니까 그래가지고 리레이스를 한거니까 플러시 플러시 시발 아 이거 어차피 다 들어오는구나 멘탈 받아라 그니까 마지막에 멘탈도 부수는거지 그 멘탈 안부수는건 나 안돼 어 저사람 멘탈 안부수는 내가 지어 나중에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콜하지마 에어라인 나오는거 아니겠지 제발 또 넘어가지마라 이거 아 시발 플러시라도 에이스나 뭐 이거 넘어가 아 시발 진짜 아 에이스텐 안할래 플레이 어 갖다 버리자 진짜로 에이스텐 존나 의미없는 핸드네 시발 진짜 너무하네 두번째 에이스텐 지금 넘어갔어요 나 진짜 너무 열이 많네요 뭐야 이거 트립스는 갑자기 트리플이 맞아 어차피 얘는 올인아닌 폴드에요 내가 얼마를 넣든 입이 이러면 콜할 수 있겠는데 그 의미가 없고 내가 다 털어트렸어 업본을 존나 쌓고 있다 아재 맞은거 있어요 다 나와 다 나와 그래 가보자 뜨면 먹는다 해적은 야야야야야야 시발 빨간색 오칩이 이걸 안맞듯하잖아 가자 이거 그렇지 결 드로잉데드 가자 들어와 키스마스 빨리 끝내자 졸리다 아 안 끝내네 깡패 깡패 음이 없다 콜 자 뜨면 먹자 아임 노웨이 폴드야 아닌거같아 원래 내가 컵하야되는거 아니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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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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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나온거 아니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좋아 제발 큐 뭐 맞는거 하나만 나와라 마지막에 레이스해도 돼 내가 뒤야 뒷포지션이야 저거 나갔어 들리니깐 킹사? 일단은 모르겠고 오케이 드리프 끝났다 이겼다 1등 트라우스 할거였어?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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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아 근데 의미없다니까 존나 아 시발 오늘 10억을 날렸는데 1억 크 존나 의미없다 타각시켜내리려나 보자 다 타각시켰네 아 이거 지금 운발 존만 깨냈잖아요 솔직히 흐흐흐흐흐흫 아 이거 케이모바우티 이런게 케이모바우티였으면은 쓰이 좋을텐데 아 아냐아냐 잘래 졸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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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